이 제품은 DMC, 즉 DC 모터 컨트롤러입니다. DC 파워로 구동되는 하이드로 링크의 HLD 제품은 퀵장차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. DMC는 특장 차용 쿨러의 핵심 기술을 담고 있으며 저희는 그 성능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. 고객 만족과 제품 혁신을 위한 하이드로 링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지능형 DC 모터 컨트롤러 IDMC를 소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